하나의 패턴을 집중적으로 익히는 듣기 및 말하기 연습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be supposed to에 관한 문장들입니다.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은 또는 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미리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I am supposed to do it은 나는 그것을 해야 해 라는 뜻으로 이전에 이미 하기로 약속한 상태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I am not supposed to do it은 나는 그것을 하면 안 돼 로 무언가를 금지했습니다. I was supposed to do it은 나는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로 하기로 약속했지만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I was not supposed to do it은 반대로 나는 그것을 하면 안 됐는데 라는 뜻으로 안 하기로 약속했지만 했다는 뜻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what am I supposed to do는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라는 뜻으로 짜증과 답답함 등의 부정적 감정이 섞인 질문입니다. 아직도 be supposed to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나요? 이전 영상의 be supposed to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35개의 예문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영상을 보시고 be supposed to의 활용법을 아셨다면 이제 우리말로 된 문장을 들으신 후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말 문장 5초 후 영어 문장이 3번 반복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스크립트 모음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나 오늘 일해야 해 I'm supposed to work today I'm supposed to work today, but I'm supposed to work today, but I'm supposed to work today, but 2. 나 학교 가야 해 I'm supposed to go to school I'm supposed to go to school 3. 당신은 노크를 해야 해요 You are supposed to knock You're supposed to knock You're supposed to knock You're supposed to knock 4. 너는 사과해야 해 You are supposed to apologize 5. 우리는 파트너야 해 우리는 팀이어야 해 We are supposed to be partners We are supposed to be a team 6.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요 Nobody's supposed to go in 7. 나는 너에게 말하면 안 돼 8. 그들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 9. 너는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돼 너는 자고 있어야 해 9. 너는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돼 You are not supposed to be listening to that You are supposed to be asleep 10. 너는 떠났어야 해 10. 너는 떠났어야 해 You are supposed to leave 10. 너는 사라졌어야 해 10. 너는 떠났어야 해 10. 모르겠지 10. 네가 scamps 10. 너는 떠났어야 해 10. 너는 떠났어야 해 10. 너는 떠났어야 해 Big Bubblée 10. 너는 떠난다 10. 너는 떠났어야 해 13. 그녀는 전화를 했어야 해요. 14. 우리는 아침 먹으러 만났어야 해. 15. 너는 그걸 읽으면 안 됐었는데. 16. 제가 대답해야 하나요? 16. 제가 대답해야 하나요? 17.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18. 제가 뭘 먹어야 하죠? 어디서 자야 하는 거예요? 19. 그게 무슨 뜻이야? 20. 내가 저기로 줄을 타고 어떻게 건너가? 20. legislativ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